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물알탕을 준비해 봤습니다 명태알, 명태고니, 고기버섯도 듬뿍 넣어서 끓여줬어요 고니 덩어리인데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해물알탕이 탁 생각나더라구요 숯갓도 듬뿍 넣어주고 국물은 시원하게 백합조개를 넣어서 끓여봤습니다 오늘의 해물알탕, 명태고니와 알이 가득가득 건강한 한상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따끈한 해물알탕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알부터 먹어볼까요 고 음... inar 450g 국물 맛 1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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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맥주 삼각urn 삼각 Until 삼각 fuc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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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든든한 한끼!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좋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